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엔간에서 거의 다 풀림으로 들어올거야 와 씨! 아 뭐하는거야! 아! 어우 야 이게 안 잡혀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으으응 아 아 아 아 하하 자 오늘 어 점령자 도와주실 분 바로 남투쿤과 그리고 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투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데요 점령전 이번에 부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령전 해야 되죠? 제가 못 구한 점령전 옷을 빨리 먹어야 했거든요 교차로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보상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게 보상이 교차로 뭐 이거 뺐지 똑같죠 옛날이랑? 옛날이랑 완전 100%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교차로 주택가 럭커파크 폐공장 재개발지역 그리고 뒷골목 이렇게 해서 승리시 2개 뺐지 패배시 1개 뺐지로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도 얻고 저도 얻고 이겨두 이겨둔 얻는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령전 도전 그분 방송국 자 세르신 분은 아니다 우리 준식님 정말 좋은 영상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뉴비분들이 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좀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형 맘에 안들면 그냥 교체할거야 경쟁 가듯이 경쟁 가듯이 오버치 경쟁전 돌리듯이 그걸 열정으로 하란 말이야 옛날에 3년생이었던거 같은데 넣었다 이거 내꺼야 내꺼 넣었어요 넣었어요 슈바 죄송합니다 점령전 옛날 디자인하고 똑같나요? 아마 똑같을겁니다 왜냐면 기본으로 옛날걸 가져온거니까 바타는 어떻게 된다고 봅시다 오케이 몰라 가자 일단 가보자 나이스 남투 좋았어 하당오리님 짝퉁 패셔널 지금 있고 버렸어 그렇지 다시고 이제 4대3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4대3 남들이 익숙하지 못한 스킬을 니가 익숙하게 쓰면은 그거야말로 고수 아니겠어 그렇죠 헤드웨이 어 안대하는거 같은데요 오케이 좋아 2대3 갑시다 좀 오케이 2대3 3단 녀석들 좀 모아서 하는거니까 어 피이다 남밸하고 아아 아아 남밸하고 가비 자 3점 썼을거 같으세요 네 쏘는데 쏘는거 조심 내가 좀 갈게 받을거 좋았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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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헤헤 아이씨 대풍해요 자 들어가 페이크 위치 안좋았고 자 오랜만에 백롤 나왔는데 들어갑니다 좋구요 야 뭐하냐고 페이크 아 이걸 또 이걸 보니 치고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팝을 하고 그 다음에 불쾌하고 다같이 쓰고 있거든 XK 다 안나가 에스 나이스 나이스 운동하는 사람은 십자인대가 많이 약하지 아우오오오 저거 뛰어서 그래 안뜯었으면 리바 처리하는건데 쏜다 들어갑니다 자 나 미드하나있다 미드하나있어 오케이 캔드 밖구 캔드 아닌것 같다 아 리바 리바 이런걸 잡아줘야지 그렇지 나이스 아 제 리크가 실력 못 믿어요 자 27대 21 8점차 아 으르르르르르르 6점차 8초 만원 아 이거 안들어가겠죠? 됐죠 아 이거 전화 같은데? 오케이 자 9점차 리드 우리가 이제 점령전 여러분들 오버워치 하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점령전의 의미는 말그대로 오버워치에서 경쟁전이라고 똑같아볼 수 있어요 뒷게임은 오늘 못보야될것 같습니다 오늘 개빡게임 한번 해볼게요 운이한편으로 어치 어치 아 이거는 제가 소과로도 많이 했던건데 오케이 아 트윈드 안나가 아 진짜 미치겠다 이 스키 잠시 잠시 봉인시켜야 되겠는데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왜이렇게 어렵겠느냐 아 왜이렇게 어렵겠느냐 7대5이다 탔네 오케이 나이스 속전속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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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핸드테인드 패스가 없으면 나 컨탈하는거 의미가 없잖아 다다다다 다다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10연속까지 가봤는데 맞아요 아기 잡구요 나라구 오케이 트윈드 오 처음으로 봤다 나 아 아이고 시중 가자니까 진짜 매래가 매래로 겁나 느려가지고 까비 아 어떻게 안되네 아 아 나이스 아이쿠 아이쿠 아 오늘 몸상 겁나 밀리네 진짜 아이쿠키가 안 밀리네 다시 한번 밀 해주고 오케 들어갑니다 8점 차리를 오케 좋아 오지구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불패 뺐나 아니야 나 안꼈다 안꼈다 맞다 디나인 셰프 그대 지켰어 어 디나인 셰프 이렇게 오케 아이쿠샷 나이스 실제 직업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백수님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니 우리 회사이름이요 아 저희는 가스 회사입니다 하하하 가스 회사에요 홀려합니다 형님 형님 이번에 저희인데 성공하죠 오치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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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온다 아아 가볼게 해금 냥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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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돌리고 아 스크린 못 잡았다 잡고 아이씨 못 잡았다 다 이겼어요 죽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전명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번이 자 빨리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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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자 2점승중이구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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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우리 우리 구역이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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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우리는 강디티로 안나와요 저쪽은 프로로 나오는데 이걸로 누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유 좀 기다리지 기다려 전먹을거같으면 플립이라서 사겹살을 야감야감 정도 좋습니다 4대0 저기 그쪽은 아 뭐야 막혔어 아 나이스샷 좋습니다 4대2 일어나 일어나 어 다행이다 그래도 아 자 들어갑니다 자 6대2입니다 그렇지 나이스샷 지궁영상 좋다 이거 나이스 아이씨 못잡았다 야 3점 야 3점 너무 무리하게 쏘지마 지금 따라가야되기 때문에 방금은 들어갈만 했는데 아니야 저감당 시즌패스 많이 섰고 이쪽 패턴이 되게 늙이잖아 그니까 아 까비영상 어깨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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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자 10대2에 0점 오케이 앵간에서 거의 다 플립으로 들어올거야 와이씨 와아 나이스샷 어 따라가기 쉬워 2점은 따라가기 쉬운데 3점은 따라가기 힘들어서 거기둥으로 몇 개정도 발라줄 거랄지 아 이거 좀 다 Bureau 오케 다이스샷 우우홑잌 오하 어 잡았다 나이스 메리듯 이걸 wakes 아우 이거 못잡았다 구우메 와아 그래도 우리 미리지 않는데 와 ona 스페셋 가 가가 마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가 가 오케 왜 육 powered options 어이구 잘 알아듣는거같아 아아아아 야 항상 인생은 페이크로 살아야돼 아 뭐하는거야 아직 안잡혀 아! 어우 야 이게 안잡혀 어떡해 어우 야 이게 안잡혀 어떡해 아... 짜증나네 이게 왜 안잡혀 자 20대 20대 아 너무 말도 안잡혀 야 야 발타는데 아 탐욕 진짜 아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라도 그냥 완벽하게 좋자고 어 나이스 들어갑니다 아 야 이거 배 빙 나는거 보라 보라 점유율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고 얘네가 아 다 들어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20분 21분 아잇 아 아 야 상대를 존나 많이 쓰잖아 우리네 왜 안 쓰는 거야 기술들을 꼬미도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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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유롭게 논다 얘들 너무 여유롭게 놔 아씨가 박스 리크 걸리고 있어 어서오세요 화나나님 화나나 어서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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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